흔듭니다. 한 바퀴 돌면서 정혁은 밀어들어갈 때 공격해야죠. 여기서 밀었어요. 그렇습니다. 정규군도 일단은 단식이 늘고 있고요. 부남스러움법도 한 상황에서 또 자신있게 빠르게 속공을 성공시켰습니다. 안 들어갔으면 역습이에요. 그렇죠. 브라운. 노골. 다시 뒤로. 사바위. 박찬희 석점. 노골. 밀었어요. 이렇게 되면 5반칙인가요? 정혁은. 네, 밀었어요. 정혁은 5반칙입니다. 2바운드를 하기 위해서. 정혁은이 5반칙으로 물러납니다. 일단 정혁은, 강상재 이런 두 선수가 나갔을 때는 전제랜드가 조금 어려운 경기를 했거든요. 네, 그래서 강상재는